쿠팡맨이야? 눈 배달하고 끝났잖아 총알 배송이었다 공포? 아이고 여기서 탐툰이 나오네 아이 보스 저거 아니 1층 카운터 오진다 놀림발 똥공격 1층 카운터 죽죽죽 엘리트 가자 엘리트 하나 더 가자 상남자 루트 상남자 루트 엘리트 3마리나 있죠 상탭 그런거 신경 안쓴 상탭 속옷 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비냐 아니면 게도냐 십팔 어차피 1댐 똑같네 아잇 킬각이었잖아 칼질 귀비 프레츠 음 좋은데 예비 구르기 전광석화 발놀림 있는데 구르기 1댐 쓰죠 발놀림 쓰고 깨우자 아이 팽이 토리 저거 아니 고급 아이 비싼거 많이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뭐 비싸다고 다 좋은게 아니잖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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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르 코는 고급은 아니지만 텍펜션이 멀쏘셔던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엘리트 썰어버렸습니다 불격불을 하나 쓸까 보통 2시 넘어서까지 하잖아요 유물 상태는 좋네요 뭐 하기는 그렇게 엘리트를 많이 탔는데 이 정도는 남았어야지 엘리트 썰어버렸습니다 흠 엘리트 썰어버렸습니다 아 또 쓰고 추운데 어 잔상 아 이거 잔상 잔 잔상 어 잔 잔상이냐 죽죽죽이냐 잔상 잔상 쓰면 오리아르 코는 안좋긴한데 언제까지 오리아르 코는 버틸건 아니니까 와우 좋은디 물음표로 갑시다 물음 도원 여기서 몇대 맞아도 괜찮아 볶음 열리라고 있고 무력화 좋은데 덱 센걸 이제 동 말고도 뭔가 뭔가 더 더 딜벙할 거 그런 것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설치를 미리 넣을까 아이고 잡을 수 있기를 제발 고통받으리라 음 잡았네 포션도 있고 와 총매다 아 타 아 총매 코인 탄다 아니 신성 아 잠깐만 신성 가야되나 신성 신성 7 잘 생각해야돼 필요 없을수도 있어 강화 다 돼있는데 아으 아으 사자 신성 신성 빠따 조시바 아 놀림발 엘리트 잡을 일이 있던가 없는 있네 독포션을 아이고 잔상에랑 우리 아리폰이랑 싸운다 그래도 볶음이 있어 볶음 갓 역시 신성은 위대해 신성 신성 7 불쾌 압도 플레이닝 불쾌 어 아 쓰라 신성 신성 강화하고 아이 돈 없는데 자꾸 돈 이벤트만 비암식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집중 같은 거 교사리요. 요거만 버티면 어떻게든 되겠다. 맹독총매만 조금 토리 음 불격을 쓰는 게 나왔나? 허미. 아 나 잠깐만 오리알쿤 뜨는 줄 알았네. 아 젠장 아 맞다 팽이 설치. 아 잔상이랑 오리알쿤이랑 그만 좀 싸워. 빛 울고 이러다 핑핑이 만나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하아... 신성특 내 밑에 있음 이제 독만 넣으면 되니까 이제는 조금 나 상황이 근데 저거 보스 잡을 게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2페이지까지 버틴 다음에 총매를 써야 되나 유독도 없고 독재라도 써야 되나 귓집비? 불격?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아 이 험난한 길 아이 어지러움이나 빠질 것이지 생존자 빠졌어 어지러움 쭉 빼고 다음 턴에 잡겠죠? 응 살았다 아니 돌진이 왜 지금 나와 하아 돌진 아니야 아니 그만둬야 돼 이제 아이 고개라도 넣을까 으아아 어떡해 총매도 써버렸고 하아 하아 신성특 졸라 안나오네 공포를 쓰는게 맞나 안쓰는게 맞나 아 힘 그만 올려 2패 때 공포를 빼는게 나은가 총매는 확실히 2패 때 써야 아니 어떡하지 2패 넣어가기 직전에 총매 써서 두번 데미지 넣고 설치라도 조금 해놓을까 2패 때 써먹게 이제 이번 턴에 총매 써야돼 공포는 공포는 안나오면 쓰지 말고 아이씨 나와버렸잖아 100데만 넣으면 되는데 아니 잠깐만 딜바 아니 미치셨어요 혹시 72 데미지 됐다 잡을 수도 있어 잡을 수도 있고 못잡을 수도 있어 아 뭔 설치야 과연 30딜 아 60딜 50딜 아니 50딜 어떻게 넣어요 수비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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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드레날린 저열 저열 신성이라서 저거 탄도라에도 되긴 되겠다 근데 코스트 하나가 훨씬 소중할 것 같죠 아니 근데 저주 들어오면은 팽이 포기해야 되는데 탄도라 돌려봅시다 안돼 까마귀의 정밀 이라니 까마귀의 정밀 하나 정말 수비 카드는 어디갔지 수비 카드는 어디갔지 자 맹촉 21덤 칼질 플라잉 리킥 잡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걸 빼자 아니었습니다 어차 아 아까 어둠이 너무 세요 어둠이 개노답 아 어둠이 졸라 싫어 아니 서순에서 못 잡았잖아 서순이 또 아니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무색 카드님 뽑아주세요 능숙이다 능숙 어차피 보스 까마귀니까 능숙을 더 넣자 정밀 뺄까 정밀 필요없죠 정밀 뺍시다 정밀 뺄까 음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아 나 정말 방어도 올리지 말지 아우 아니요 오리아르 군 좀 방해하지 마라 아니 저거 으 잔상이랑 오리야라 군이랑 엄청 꼬이네 하지만 잔상을 보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상점 어디로 가지? 일단 엘리트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은 왜 필요할때 안나올까? 안돼 아니 왜 이렇게 나오지? 일단 잔상 쓰고 어 요거는 수행해봤겠지? 다음 툰에 확실히 킬각입니다 오오오오오 이 정도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잡은건 아니네요 빼신 빼신 엘리트 그... 하나 더 갈까? 전문성 전문성은 물론 좋지만 어... 집중이 없잖아 집중... 구합니다 집중 삽니다 집중... 집중 삽니다 집중... 잔상과... 잔상 강화장 전략가 힝 좋은거 졸라 많아 터 카드 지우는 것도 괜찮겠죠? 아닌가? 일단 잔상이랑 발놀림은 써도 돼 괜찮은 전략을 이제 지우는게 도움이 되냐 안되냐 저거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괜찮겠다 괜찮은거까지 써도 되지 않나? 어차피 불쾌 쓸거면은 지울만한게 독지? 지우는 플라잉니? 뭘 지우지? 똥공격 죽죽죽은 꼬마 까마귀들 잡을때 쓸거고 처분도 팽이라서 쓰이긴 쓸거에요 공포가 한장인가 지금? 두장이지? 하이렌더 노리자구요? 지금 클리어도 힘들어요 지금 까마귀한테 빠져 죽을 각인데 구르기 맹독 탈출구 두장 탈출구 두장이라서 공격을 지우는게 나을거 같긴 해요 요거 찍어야겠다 자 이제 고개를 쓰냐마냐 고개를 쓰냐마냐 고개 써야겠다 대두 저거는 역시 맹독 통매 해야겠죠? 저거는 아직 안정도 더 이상? 네 저거는 아직 안정도 거짓말이에요 흠이 2톤이야 빨리 맹독 총매 언제 나오냐 총매 지금이라도 써야되고 살려줘 살려주세요 잡았나 이정도면 2번 턴만 막으면 되잖아 됐다 잡았다 프리탄 펜촉 스택 들고 가죠 생각했던거보다 센데 피격 없이 잡았어 부적 튕겨내기 고개 두장이니까 발돌림의 잔상까지 있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신성 아드 감사합니다 아드 센세 여기서 전체 공격이 나와주면 펜촉 쓰기 제일 좋은데 랑단 독재 고르긴 하나 둘 아까 한 대 맞았죠 맞고 항아리로 세운거지 비임 빔 빔 잠깐만 1댐 모자란데 야스 똥 공격 이제 가운데 것만 잡으면 되니까 약간 헤맸지만 잘 나왔네요 안 돼 내 펜촉 알아서 죽어주면 안 되니 안 되겠지 탄플입니다 탄플 총 탄플 총매 딜 뽑으려면 이거라도 여기서 조금 맞겠는데 어떻게 내가 신성 없이 뭘 할 수가 없네 신성 신성 아니 신성 어디가냐 신성 즉 맨 밑에 있음 펜촉 스택 싸서 한 대 치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 못 들 수 없잖아 쓰러야지 비 예 아 지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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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아니 삐잉 어우 그래도 쫄았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네요 이제 독이나 돌리면서 무난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면 내가 펜초국을 아껴야 되잖아 맹독 하나 있으니까 천천히 잡죠 아이 때리고 싶다 아으으아 가시 데리고 싶다 하.. 결승전 마무리 고개 방해 삽질이냐 재련이냐 삽질이 낫겠죠? 아으.. 탈모빔 강화 선천 개꿀 신성을 찾아 봅시다 하지만 없었다고 한다 뭐 처터는 잘 못했고요 아낀 펜총이 이걸 해냅니다 이런 퇴장 어후.. 야 너무 앞서고 신성 끝까지 안 나오고 야 신성 언제 오냐 아니 신성 달라고요 미쳤나봐 신성 아니 신성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이쿠 아이쿠 모기 날라든겨 아이쿠 날파리 모기도 아냐 이거는 밸럴로 밸럴림 써야겠죠 밸럴림 써야겠죠 처분이 더 센 괜찮은 전략은 일단 거른다 탐플 총매를 여기서 빼야되나? 아니 근데 1페이지라고 무시할 수가 없어 빼야돼 아으 망할 것 퍼미 이제 괜찮은 전략 안 나오나? 근데 지금 나오면 못쓰기는 한데 아 나 이거 무력화 여기서 빠지면 어떡해 아니 뭐 근데 뭘 할 수가 없어 내가 안돼요 아직 나에게는 팽이가 있다 팽이님 살려주세요 팽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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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불격 써야되지 팽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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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님 팽이님 크리트함 쓰고 아 저거 비타 써야 되는데 불격 쓰고 일단 비타는 조금 있다 써도 되고 킹 2 2 2 2 아 교사를 먼저 써야 되는데 잡나? 잡나? 잡나요? 잡나? 아 이거 잡을 수 있어 펜측이야 제발 아니 공허 미친 두 장이나 양심 없는 12 22 막죠 됐어 펜촉 선정 양심 없는 까마귀 죽어라 하타 아 아 공허 땜에 아니 졸라 힘들었어 공허 땜에 이겼다리 이겼다 이겼다리 이겼다리 엄청 형편없지만 이겼다 이겼다 나의 승리다 역시 이번에도 신성 덕분이군요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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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력 79 호소 졸라 전 신성 7 sci 으 등 Therefore 항편없는 덱이었긴 했는데 plate 원래 신성 들어가면은 저렇게 짜두되요 그러니까 신성 아니겠습니까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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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m